19번 보도록 할게요.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인 내게 고녀만국전도를 보내왔다. 세계 지도가 되겠죠. 이 고녀만국전도는요. 마테오 리치가 제작을 하죠.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야. 자, 가가 처음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그저 마테오 리치 얘기하네요. 이 지도를 보니 정교했다. 서역뿐 아니라 일본까지 지뢰, 원근대소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특히 중국에서 8만 열이나 떨어져 있는 구라파까지 그려져 있다. 네, 마테오 리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테오 리치, 옳은 것, 천주실의를 저수를 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해체 신서는 이거는 일종의 해부학 서적이 되겠죠. 난학과 연결이 되는 것. 스키타, 겜파쿠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경정의, 이건 공영달의 내용이 되겠고 공영달, 그리고 원명원 이거는 청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카스틀리 오네가 되겠습니다. 자, 시헌력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아담 샬입니다. 아담 샬, 특히 이 아담 샬은 병자호란 때에 붙잡혀갔던 조선의 세자, 소현세자와 교류하기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1번 되겠네요. 알아둬요. есте Force1 hell